잉여멘 로블록스 리아야? 보트 운전을 정말 잘하는구나? 앞에 보고 운전해야지 어쨌든 얘들아 오늘 우리 이사가는 거 알지? 좋아요 어디로 가는데요? 오늘 우리가 새로 살 집은 정말 넓고 좋은 곳이야 아빠가 엄청 부자가 됐잖니 그래서 석을 하나 사버렸지 뭐야 오 됐다 도착했다 올라와 올라와 얘들아 우리가 새로 살 새로운 공간이야 우와 넓다 아빠 넓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 그래 드디어 응시했구나 무인도야 무인도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빠? 아이 그게 아니고 우리 무인도도 살거야 자 얼마나 좋아 이거? 공기도 좋고 어? 바람소리도 나고 너 집에 갈래요 쓰고 저도요 여긴 장난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침대도 없고 욕실도 없고 아이 아빠가 돈이 많다 했잖니 걱정 마렴 일로 와 자 하나 둘씩 건설해 가면 되는 거야 여기가 바로 인결맨의 섬이라고 건설해 볼까나 인결맨 자 일단은 현질을 좀 할게 얘들아 오오 이천 오백 로복스 이천 오백 로복스? 이천 오백 로복스? 이천 오백 로복스 이천 오백 로복스 우와 돈 많이 생겼다 오오오 자 얘들아 이 돈으로 이제 우리만의 섬을 건설해 보는 거야 어? 아빠 음 그렇게 섬을 건설하다 보면 여기에 돈이 쌓여서 또 돈을 벌 수 있나봐요 아 그러네 자 그러면은 계속 건설해 볼게 데스크도 만들고 오오 계속 챙겨요 이분들은 공항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이야 여기 리조트 아니에요? 음 그렇지 자 그러면은 리조트지 참 그치 호텔을 짓고 있는 거지 그치 호텔을 짓고 있는 거지 자 이것도 늘리구요 그 다음에 벽도 세워볼게 벽도 세우자 우와 우와 멋있다 멋있다 길도 만들고 오오 나무도 생겼다 얘들아 오 대박 우와 야 와 지붕도 만들고 불빛도 만들고 와 우물도 만들었다 우와 아빠 너무 빨라요 우와 여기가 우리가 지네 호텔이란다 어때 부자가 된 기분은 우와 우리 호텔이야 아까 조금 허전해 그래도 계속 쉬는 계단 오 뭐야 2층 가는 길인가 봐 여기가 로비구나 오 자 불도 달고요 그 다음에 문도 달고 와 문 자동문 와 우리 집 문 자동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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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 우리 성 완전 멋있다 또 지을 거 어딨지? 어 이거 돈 좀 받아갈게 돈도 받고 지을 때마다 돈을 주네요 자 2층 올라가서 2층도 건설해보자 우와 와요 우와 멋있을 듯 벽 세우고 오 우와 오 미야야 여기서 샤워하면 안 돼 사람들 지나가는 관상용이야 자 벽 세우자 난간도 세우고 안전을 위해서 우와 난간을 설치했는데 떨어졌네 난간 위에 올라가서 그래요 난간 위에도 놀면 안 되는데 난간 설치 벽도 설치하고 우와 2층이 됐다 아이고 이 분 놀러 오셨나보네 우리 섬에 즐거우시죠? 네 즐거운데 조금 아무것도 없어서 좀 그렇네요 아 우리 섬에 아직 얼마 지어진지 안 돼서 그래요 정말 빨리 오 우와 지붕 지붕 설치하니까 분위기 있고요 오 완전 이뻐요 이제 비와도 비 안 맞는다 우리 자 리조트 싸인 구매 오 우와 잉여맨 트리피컬 리조트라고 써있네 이게 리조트구나 리조트 리조트 자 여기 더 지을 거 없나요? 없다 이제 없다 없다 자 나가서 한번 볼까? 자 일단은 찾기에도 깔고요 우와 야 우리 리조트 멋있다 애들아 이제 우리가 여기가 지낼 그런 곳이야 이제 차 타고 다른 곳으로 가볼까? 자 우리 리조트 한 바퀴 쑥 돌아보자고 자 이쪽으로 가볼까? 어? 뭐지? 어? 어? 여긴 뭐예요? 이게 뭘까요? 어? 물고기가 있는데? 어? 아 여기가 바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물고기를 잡아서 포장하는 곳인가 봐 그치 오오 오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네요 이거를 이제 파나봐 네 우리 섬에서 와 저도 포장되고 있어요 나 완전 회장님이네 너도 포장되고 있어? 그래 그대로 이제 저쪽 나라로 가서 팔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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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아무래도 보트인가 봐? 오오 오오 오 보트다 오 보트다 이제 배 타고 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오오 자 이쪽으로 가면은 또 불빛도 설치해줘야겠다 오오 아 좀 밝아졌다 다행이다 어두웠는데 와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자 네 지게차로 뭘 할 수 있는지 봐야겠다 오? 지게차로 뭘 하는 거지? 이걸 드는 건가? Q 누르면은 어? 이거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 뭐야 우와 이걸로 일할 수 있는 거네 네 리아도 이걸로 찍어버리자 리아 어딨어? 리아도 이걸로 찍어 어 저는 건물 밖에 있어요 어 그래 자 일단 여기 타 타 네 가줘 우와 진짜 멋있어졌다 진짜 멋있어졌다 진짜 멋있다 어? 왜 앞으로 안가? 이 차가? 어? 미호야 니가 무거워서 그렇잖아 으악 하하하하 어이 거참 간다 피워 아하하하 하하하하 어? 이게 뭐지? 새로운 또 섬을 지형 지형을 만드는 건가? 또 길도 만들고 우와 우와 올라가는 길 위로 올라간다 만드나 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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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펀파크 펀파크? 설마 놀이공원? 이니? 놀이공원까지? 포티켓? 콜 이 섬에 도대체 뭐야? 이 섬 내가 이 섬 주인 맞을까? 우와 우와 사람들이 놀러왔어 우와 여기 재밌나요? 재밌네요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저기 혹시 제가 아이가 두 명이 둔 솔로 아빠입니다 혹시 네 제 아이를 같이 키우시겠어요? 저거든요? 키우시겠어요? 싫어요 도망가자 구독 프랜폴린 프랜폴린 띵 어? 씻어 씻어 아 씻어 씻어 자 그네 그네가 이거 딱딱하게 굳어버렸네 미끄럼틀 미끄럼틀 어 뭐야 뭐야 이거? 다시 다시 소위 살짝 위험했지 누? 부부부부부부부 어? 야 이거 재밌겠는데 먼저 떠와봐 대왕 미끄럼틀 대왕 미끄럼틀 기대되고 부부부부부부 완전 초고속인데 아 짚레일 어? 짚레일이래 이게 뭐예요? 그 선을 잡고 쭈욱 내려가는 거지 손이 ơn 이거 봐봐 미끄럼틀 와 이거 개꿀잼이다 미끄럼틀 와 너무 재밌다 이거 짚레일들 만들었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자 우리 섬봐봐 섬 위로 땡려서 봐봐 와 완전 맛있어 오 뭔가 꽉 채워진 기분 요기는 어딜까요 파킹 그치 주차장도 만들고 손님이 오니까 어? 이건 뭐죠? 어? 어? 공항? 우리 집에 공항이 생기는 건가? 비행기 모양 같아요 우리 집에 공항이 있다 자랑할 수 있겠다 학교 가서 야 니네 집에 공항 없지? 놀릴 수 있겠다 요즘 공항 없는 집 있냐? 맞아 말도 안 되고 어? 우리 직원분이 또 열심히 일을 자 좋다 오 와 진짜 집에 공항이 생기는구나 우와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네 자 이분도 또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고 자 격도 치고 다섯 와우 와우 와 바쁘신 분들이 여기서 일도 하고 야 기다리고 계시네 벽도 세우고 와 이쁘다 대박이다 여기 공항 너무 이쁘다 2층 자 이쯤도 만들고 오 여기 공항에서 검사하는 거잖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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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삐삐 청장입니다 이제 여기서 어 어 게이트 오 게이트다 여기서 이제 기다린 다음에 비행기 타는 거죠 비행기도 만나 볼 수 있나요 이제? 이쪽으로 가서 또 지을 게 있네 어 잠깐만 어디로 가라는 거지? 어 2층으로 올라가라고? 어? 아 2층으로 어떻게 올라가? 하하 저도 몰라요 아 여기 길을 안 만들었나? 여기? 여기 여기 어? 오 에스코레이터 에스코레이터 우와 우와 집에 공항이 있달까? 우와 멋있다 멋있다 좌석 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뷔페 공간까지? 뷔페다 뷔페 VIP만 올 수 있는 곳인가 봐 2층은 맞네 맞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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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? 어 올라가야 된다고?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와 우와 경치 너무 좋다 오 여기가 우리 섬이라니 너무 좋군 오 우와 이거 경치 좋다 경치 좋다 리아야 너도 왔구나 공항으로 안녕하사 야 여기서 사람들이 검사하는 거지 비행기가 잘 뜨나 안 뜨나 음 음 배경 비행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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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지 여긴 밟을 데가 없네 어? 활주로다 어? 활주로다 이제 이거 맞네 응 활주로고 어? 비행기 야 우와 오늘 하루 동안 대체 얼마나 쓰시는 거예요 하하하하 다음 편은 없겠다 좋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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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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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면허증이 없어서 미안 좋아요 간다 위 버리기 으악 하하하하 추락 자 어 또 다른 비행기인가? 오? 다른 비행기인데 그 비싼 로봇스 비행기 사요, 사요 사볼까? 보고 싶어요 500로북스인데 괜찮을까? 제도는 아니잖아요 우와, 재뜩이네 우와, 재뜩이다 우와, 너무 빠르네 이거 공격이 되는 그런 건가 봐, 나 이게 짱이네, 괜히 샀다 그러게 좀 비싸긴 났다 자, 얘들아 이제 리조트로 돌아가자 밤이 너무 늦었어 비행기 타고 가요 맞아요, 너무 멀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하면 어떡해? 괜찮아요, 제 비행기 아니잖아요 그래, 비행기 타고 우리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뭐, 바로 앞에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? 저희 부자잖아요 맞아요 리조트 부칠 수 있는 거 아닌가? 비행기 추락하면? 오! 얘들아 집에 도착했다 와 괜찮은 거 맞지? 자,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, 여기 또 뭐가 있네요 진짜 룸, 룸 발견 우와 얘들아, 우리 방은 여기야 이제 여긴 4자리 와, 여긴 4자리 와, 이쁘다 진짜 디테일하게 만들어갔구나 자, 여기는 아빠 방 좋지? 와, 아빠 방은 침대가 하나야 너무 이쁘고 짱달로라고? 완전 어이없네 와, 저기 내방 어, 여기 또 뭐가 있네 근데 우리, 여기 우리 섬이라서 다 네 방에 아 여기는 밥 먹는 곳 야, 여기는 밥 먹고 쉬는 곳이네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여기 아침 먹는 곳이군 얘들아 2층도 올릴게 2층 어, 지붕 생겼다 지붕 생겼다 올라가자 이야, 여기 뭐야 또? 우와, 질 거 엄청 많아 여기도 방 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나봐요 아, 2층 방이네 여기는 그렇군 어쨌든 얘들아, 우리 나름 괜찮은 리조트를 만든 거 같아 맞아요 나가서 한 번 경시를 보자 여기서 밥도 먹고 이야, 이런 데 살고 싶다, 나도 우와 비행기가 꽂혀있는 멋있는 리조트 하하하하 이겸은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멋진 섬을 지었어요 공항도 있고 리조트도 지었고 자,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만의 그런 하우스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다음 편에 좀 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いぃ 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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